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박양각선 증권 정보! 함께한다. 이데이 온! 참 카카오페이 경영지 먹튀 논란이 있는데 참 다른 움직임이죠. 그렇죠? 각 셀스트리온 관련 사명제들은 상승불 켜고 있는데 바로 논란의 이슈는 자사주 매입, 긍정적인 것들 때문인 것 같아요. 그렇죠? 사실 자사주 매입은 그래도 긍정적인 시간을 바닥에서 돌릴 수 있는 만한 충분한 어느 정도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은 과대 낙폭이었습니다. 사실 어느 정도 저는 셀스트리온에서 8만 원대 지지를 해줬으면 좋았었는데 그 부분이 좀 무너졌는데 그래도 딱 정말 위험한 시점에서 좋은 기사와 함께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을 한 게 보이는데 저는 여기서 사실 셀스트리온 그룹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줘서 자사주 소각까지 매입한 부분까지 소각을 해야지 선순환 구조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후속 기사도 기대해보고 만약에 방송을 보고 계시면 자사주 소각도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지수 대비 과대 낙폭한 대표적인 기업이고요. 일단은 코로나19 이전의 주가로 사실 회기를 했습니다. 좀 차트를 좀 보시면은 그것도 코로나 때 이전에 19만 원대에서 10만 원 초반대에 유지됐던 주가였었는데 코로나 치료제, 레키로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셀스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17만 원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사실상 시장에서 소외를 받으면서 하락을 많이 했고 이 부분이라면 이전에 받았던 평가 부분까지 어느 정도 고려해도 너무 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한 10월, 11월쯤에 나왔던 리포트를 보시면은 4분기 실적을 레키로나주의 실적을 제외하겠다. 왜냐하면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, 즉 EMA, 유럽의약청에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매출을 제외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이 승인이 나면서 유럽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니즈가 있는 상황이고 경구용 치료제는 아직 상용화를 되기는 있지만 그 부분이 조금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레키로나주의 수요는 어느 정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국내에도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기준보다 조금 더 탑 포인트를 높여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국가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분기 컨센서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상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 쪽 흐름이 괜찮다면 조금 더 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수급도 외국인 기관 좀 긍정적으로 양호해 보이는데요. 어떻게 보세요, 기술적 분석? 일단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는데 정말 잘 돌렸습니다. 여기서 안 돌렸으면 정말 위험했었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동반이 되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지옥에서 사실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그 부분이 조금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은 대차장고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차장고 세트로 헬스케어도 일부 공매도 상환이 이루어지면서 그 부분이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로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